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결방 안내 좀 하려고 합니다 9월 10일부터 9월 14일 이번주죠 이번주는 오후 9시 하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는 쉽니다 자 개인 일정상 오후 9시 하는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는 쉽니다 자 그 외 방송들은 계속 진행됩니다 아침 스팟부터 나머지 방송 계속 진행되니까 착오 없으시구요 저녁방송 오후 9시 방송만 쉰다 이번주만 쉬겠다 말씀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